여기 두 대의 새 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로카, 하나는 제로카가 아닌 차 한번 비교해볼까요? 제로카가 아니면 초기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제로카라면 초기 부담금이 제로! 대부분의 차가 하루에 92%를 세워만 둘 때 제로카는 쉐어링으로 할인까지 받으니까 매월 높은 비용을 몇 년 동안 내는 대신 차가 필요할 땐 내 마음대로 타고 쉐어링 실적에 따라 월 이용료가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죠 번거로운 차량 관리는 방문 순회 정비로 알아서 해주고 외부 세차 무료 쿠폰으로 항상 세차처럼 제로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쉐어링 할수록 제로에 가까워진다 차를 갖는 새로운 방법 제로카 쉐어링 지금 바로 제로카를 신청하고 이용료 제로에 도전하세요